개인용 공기청정기 아오웨어 애토머스 입니다. 아오웨어 애토머스는 얼굴에 장착하는 공기청정기형 초광형 마스크인데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는 계절을 불문하고 우리 주변을 괴롭히려 마치 지병같은 존재가 어느덧 되었는데요. 외부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먼지 속에 노출되는건 막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업체 아오웨어에서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고성능의 공기청정기 마스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오웨어 애토머스는 귀 뒤부터 입 전체를 커버하는 장착형 마스크인데요. 뒤쪽 작은 팬이 작동되며 필터를 통해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호흡기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입술 하단은 오픈되어 있는 구조이지만 팬에서 밀려오는 압력에 의해 외부 먼지가 안으로 흘러들어오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앞쪽 투명부에는 습기가 차지 않구요. 하단으로 밀려가는 공기 때문에 호흡의 답답함도 느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일반 먼지 마스크 성능의 50배에 달하고 분당 240L의 청정공기를 호흡기로 공급해주는 애토머스는 공기 공급뿐만 아니라 호흡의 속도 또한 관리해주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게는 256g, 대단 가격은 350달러, 하나로 약 40만원의 가격에 오른 7월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장착형 공기청정기 아우웨어 애토머스였습니다.